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국회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조리돌림을 하는 것이 요새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민희 과방위가 그렇고 그 외 상임위를 살펴보더라도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윽박을 지르고 갑질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원 상임위원이 국회 운영에 불출석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로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이런 국회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사유서를 내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발작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 불출석을 한 김영원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공직자를 출석을 시켜서 인권보험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서 사실을 왜곡을 하고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고 있다면서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김영원 상임위원회 이러한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새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걸 누가 정상적인 국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다수당 의원들이 둘러싸서 다구리를 치고 하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유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윽박을 지르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서있으라는 이따위 행동까지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한 공무원을 고발 조치하는 것을 의결을 해가지고 사실상 인민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 현재 국회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김영원 상임위원이 이와 같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오늘 민주당 진영에서는 당연히 발작을 했고 운영위의 서미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보면서 경약을 금치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국회에 불려 나오기 싫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고 비판을 했으며 김 의원의 사태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이 외에도 황당하다 못해서 화가 날 지경이라면서 고위 공직자가 출석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김영원 상임위원의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는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발작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공무원들이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지를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듯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인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갑질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육박질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거는 진짜로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패악질이나 하고 갑질이라 하라고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청문대상인 후보자에게 정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지들 마음대로 질문을 하고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무조건 OX로만 답변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진짜로 분통이 터지며 국민들 중에서 아무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라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갑질을 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진짜로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저와 같은 지적도 황당한 것이 국회에 나오기 싫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악덕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실컷 부려먹고 기본권도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야 X같으면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서 요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연금까지도 박살을 내겠다라는 이딴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라든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떠드는 게 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간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헌 상임위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민주당에서는 이것조차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조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직접 야당의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와 현장 검증과 고발 압박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방통이라든가 건의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3분의 1 이상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인사혁신처도 건강 우려가 큰 공무원들이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직무 휴직제도와 공무원 주치의 도입을 포함을 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 진영에서 노리고 그런지 안 노리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조리돌림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국회에 찍힌 정부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 국회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 준비를 하느라 정작 필요한 업무를 돌보지 못하고 있고 또 국회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양을 매번 요구를 하는데 그거 자체만으로 스트레스이며 또 낼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내야 되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은 오히려 국회의원들 측에서 자료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질문만 쏟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허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연락 뺑이쳐가지고 자료 제출했더니 나와가지고 헛소리 나고 앉아있고 최근에 과방의 청문회라든가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라든가 어저께 있었던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거기에서 생산적인 질문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는 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2년 공세로 일관을 하고 친일판에 아니네 이 얘기를 열몇 시간을 떠들고 잡아줬으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일 내내 법인카드하고 빵을 사먹었네 안 사먹었네 이딴 얘기만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똑같은 질문을 70번 수백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지라를 하려고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국회를 끌어내가지고 이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라든가 공무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는데 뭐가 힘드냐 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 전형적인 갑이 을을 조질 때 사용하는 논리인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조지는데 언제까지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될 것인가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공무원 사회가 국회 행패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사기가 위축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트라우마라든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가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행패는 멈춰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잡아 돌리고 있는 그 공무원들도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처럼 저런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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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